함께 펼쳐드리고 있는 파이팅공인 여러분 함양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변화와 혁신 캐럿 트로트의 이상을 높이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물레방앗골 경남 함양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020년에는요 이 함양에서 산상 엑스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산상하면 세계인들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산상 먹어보길 바라는데 또 산상은 항노화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산상 모든 게 다 약이 되는 게 산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정말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한양의 기운처럼 우리 파이팅 국민 여러분도 세계 속의 캐럿 트로트를 위해 열심히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분도 역시 한걸음에 함양을 달려온 그런 가수분이신데요 네 대단한 음색을 가진 가수예요 아주 그윽한 음색이 돋보이는 이환호씨 중저음의 독특한 음색 바람 속으로의 이혜주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사랑이란 무엇이오 이것이란 무엇이오 이혜주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몬처럼 바라버리는 사랑 본랑종주님 보면서 성례대 이 세상에 사랑보다 내 꿈을 안다주면 이 세상에 이별 보다 바스러울 때 너바러 온다주면 이 아버지처럼 빨려버린 사랑 나는 천천히 보내고 서서 후회하네 사랑이란 무엇이오? 이별이란 무엇이오? 바구질을 덮아져버린 사랑 못난 천천히 보내고 서서 이 세상에 사랑보다 모든 것 없나주면 이 세상에 이별 보다 바스러울 때 너바러 온다주면 바구질처럼 빨려버린 사랑 나는 천천히 보내고 서서 후회하네 그 생각에 자, 계속해서 제 신곡 청년 홍주 들려드리겠습니다 회화하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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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